저는 이렇게 투어를 할 때마다 한 분 한 분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첫 번째 투어 때 뱀분들도 계시고 두 번째 투어 때 뱀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신데 하루 하루, 하루 이틀, 1, 2년 지나면서 저희 소년 시대가 성장하면서 같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영원히 저희의 팬이 되어주세요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라는 말은 정말 욕심인 것 같고요 정말 이 순간을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저희 소년 시대가 아주 조금이나마 함께하는 기억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년 시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년 시대가 여러분의 모습이 기억되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콘서트 2개가 오늘의 콘서트 2개가 오늘의 콘서트 2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콘서트 2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사랑하는 소년 시대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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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